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로러 고구마 오늘의 브로러는 제시 오늘의 이벤트는 너바웃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한국팀 제시가 빠르게 터치가 됐고 패니가 정리가 됩니다 약 12초만에 2명의 브로러가 정리가 됐고 16초만에 1라운드 승리합니다 2라운드 바로 시작합니다 상대팀 제시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투푼 속에서 원거리의 경쟁을 살려서 공복을 하고 있고 상대팀 브로러 하나 나옵니다 2대1 상황입니다 우리팀 로사가 접근을 해서 2라운드 승리합니다 승리로 게임 마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